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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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축끼면 멋있죠? 3등의 1이네? 화이팅! 이게 형이 무심양민으로 다 키운 사람들한테? 네 맞습니다 손에서 연습을 가져올게요 화이팅! 화이팅! 이 형도 1 중에 많이 줄이에요? 이 형도 1 중에 많이 줄이에요? 많이 줄어요 1, 2, 3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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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이던데 뭐 이런 같은 반칙 지원이든 3,000원이든 3,000원이든 생활체육에는 여러 곳이 5,000원이든 5,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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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죽는 거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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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 소유의 손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소유의 손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모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가장 좋은 일이야. 이렇게도 있어. 오! 내내 기린다, 내내 기린다. 아!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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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저 그 경기장이나 경과에 조금 더 하난만 알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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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자기 사망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자리에 대한 소망을 하는 가슴이의 가장 좋은 경쟁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이렇게 해서 이런게 거룩한 비용을 하셨어요. 적극성 좋아요. 뭐라고? 저렴한 비용을 하셨습니다. 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한테 공연같은 하는 일과 저는 나중에 우리가 같은 경우는 더 저렴한 가슴이 이렇게 그룹을 가지고 저렴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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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운동하는 거야. 운동이 좋고. 잘 먹고 운동하면. 와우! 파이팅! 그리고 오래부터. 오래부터. 성공하면 언제 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파이팅!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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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괜찮아! 형 어딨죠? 형은 또 흰색오특 내려와. 흰색옷! 흰색옷! 선생님! 생활체연수입니다. 수장님. 만수로 만수로. 응. 이게 정말 생활체연수입니다. 정말 이게. 이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나 들을수 있는지. 양쪽이에요 양쪽. 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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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냥. 지금 남양구선수. 이쪽 건너편 남양구선수. 물 맞는 거예요.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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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수 이런 기준으로 월급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수적이에요. 뭐 월급받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선수적인데 그냥 우리 이웃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때 저희 좀 선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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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로. 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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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에 기반이 쓰여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운동하고 건강하고 할 때 설명이 올라서 형님 나 근데 이스라엘에 그럼 두 번째 이들 니저 앞두uito 일단은 L.S 선수들을 육성하는 거와 생활체역을 지원하는 것 중에 진영점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냥 시설만 있어요. 운영을 열리는 스님들이 알아서. 그런데 스님보고 있겠네요. 화이팅! 화이팅! lucky! 정답! 이렇게 다해서. 정말. 와 onze 제품은 정말. 원칙을 봤는데? 화이팅! 화이팅! 원칙은? 화이팅! 원칙은? 원칙이 단순히 많으십니까? 원칙은? 원칙이 많으십니까? 원칙은. 원칙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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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매일 올림픽도 아니고 뭐냐 하겠구만 누군가는 이 배가 여기 열정에 두는 거예요. 이렇게 별로 감정적이 있을 수 있는 중개가 그렇지만 우리 일상은 일상에서 누군가 누구나 하나씩 열정을 받으면 그 열정이 아 무서웠어. 1, 2, 3, 4 와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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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나! 실업, 실업들이 이렇게 일반수 이길 수 있다는 게 아닌데? 신민정 정답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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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은 대구 시기, 시행대구는 현장이에요. 합불리그 만드는 거 같아. 괜찮아! 괜찮아! 심영을 만들어 봐. 합불리그? 아이슬란디가 이걸로 한찌 못하고, 알지? 아이슬란디가 이걸로 한찌 못하는 거 같아? 남한 대구! 남한 대구는 스케쌀이니깐? 남한 대구는 진짜 잘했어. 이게 귀차져. 양구지 선생님과 시선실까지 던져서 배드립트를 못해요. 허리가 안 돼요. 동그룹 쪽에서 시선실이 있습니다. 양구지 선생님께서 한 번 더 해요. 배드립트를 못해요. 허리가 안 돼요. 지금 중계하는데도 허리가 안 돼요. 타임문련 네덜란드 미사 스케이스팅 같은 경우 이렇게 해나치기 때문에 잘하셔서 엔진이 좀 더 큰 게 있고 그리고 두고 참으로 애들이 돈이 크니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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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둥 걸고 이런 걸 걸고 잘하러 갈 수 있어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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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근데 이 부분이 더 있어요 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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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와! 용인팀 준다고 용인은 떨어졌습니다 용인은 떨어졌어요 용인은 떨어졌어요 용인은 1회전에 라당 선을 끌었습니다 현재는 4강전입니다 이 장만을 끌었는데도 6강전을 끌었습니다 흉색한 표정 흉색한 표정이 아니라 지금 이 장만을 끌었습니다 그러면 그 장만이 그 장만을 끌었습니다 좀 더욱 말아야할 사람의 코트 전 이 쪽으로 1개 2개 마이팅! 2개 방금 대단한 우선 이럴수를 이럴수가 또 떨어졌다고 선수들한테 어떤 그런 애정 애정이 이럴수가 5월 13일 날 파이팅! 파이팅! 여기는 저녁에서는 양경이 아니라 양경이 아니라 저녁에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돼가지고 다른 주장을 여기 농구하고 매진이 되는거죠? 매진이 되는거죠? 여기 보면 테이프 노피테이프 보이세요? 노피테이프 급조한 티가 나네요 신축까지 노피테이프를 고정하고 인수 경쟁을 해주고 왜 이렇게 무난하게 이기겠는데요? 저는 이제 멀리스쿠아 반전이 1대1이니깐 2대1은 안전하게 아직 안전하게 이거 이기는 이제 롤라이니깐 덤비 반대는 무빈 어떻게 안전하게 도움말 화이트! 화이트! 심지어 화이트! 반칙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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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를 지을게 이랬어요. 완전 시일상으로 나와요. 동기도에서 중앙동부에서 이런거 내려와요. 일단은 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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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는게 정부를 해보는게 정부를 해보는게 정부를 해보는게 정부를 해보는게 정부를 해보는게 정부를 해보려고 정부를 두고 oku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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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해한다고요? 괜찮아? 합해! 합해가 결정이 없다고요? 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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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동안 이중께 놀러왔어요. 종현도 손잡은 것. 방금까지 많이 мар겨. 종현 préfzione. 종현 vere. 오늘 공중. 내가 위민 승민이었다면 They will be theor.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김지경 씨. 김지경 씨. 재밌겠다. 어머나 네일리? 어머나 네일리? 어머나 네일리! 우리 화이팅! 전문이 멋지죠? 화이팅! 우리 화이팅! 우리 화이팅! 우리 화이팅! 남한식 선수단이 이 누리 선수가 써붙고 있습니다. 선수단이 막 기류나면 우주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워낙 기류나면 우주가 안 돼요. 워낙 기류나면 우주가 안 돼요. 많이 속추냈어요. 저 화이팅! 나한테. 공리나가잖아요. 이 장소니껏 선수단이. 이 장소니껏 선수단이. 우리 화이팅! 파사이! 파사이! 아 형 그럼 무슨 대회용이 차단전 같은 것도 없어요? 파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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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경기도 체육대회인데 경기도 체육대회는 어떤 차단전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경기도 체육대회인데도 차단전이나 기차치기 이런 것도 없군요? 그렇죠. 각 시즌에서 알아서. 알아서? 그러면 저기 슬로프니까 남혁이. 야! 경기도 체육대회. 저도 화장실. 와! 너무 멋있다! 죄송합니다. 경기도 체육대회는 슬로프트시비. 그런데 우리 남장직은 그냥 알아서구나, 진짜. 저도 아침에 회사 갔다가 게임을 때 아니면 운전보다가 잘게 오고 우리 선수단은 슬로프트 잡아서 그래서 하루 지금 밥 먹고 들어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잘합니다. 정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번에 쿨링이 그렇게 되지 생활 속에서 그런, 이런 게 많아야 됩니다. 분위기 저기다가. 여기 한 점인가. 저도. 눈 윗만 하는 것보다. 원수 화이트! 아니, 일을 하다가 또 터뜨리를 누릅니다. 아니, 평화가 아닌가. 평화가 아닌가. 평화가 아닌가. 평화가 아닌가. 평화가 아닌가. 김진정 화이팅! 전담자 화이팅! 15도 14, 15도 14. 화이팅! 끝났는데, 20도 끝났는데 15도 14. 지금 현재 저쪽이. 저쪽이 차려버리죠? 잘 가야지. 이랬으면 지면 망설이니까. 세대피 지면 망설이니까. 이제 경호에서 지면 연봉이 깎입니다. 연봉이 깎여요? 이랬으면, 이랬으면 그냥 얘네들은 진짜 잡았을 것 같아요. 남형주 화이팅! 남형주 화이팅! 김진정 화이팅! 이누리 화이팅! 이누리 화이팅! 이러다 보면 애왕들이 생겨. 맞다. 맨날 남형주 부르니까. 남형주 부르니까. 네. 와우! 야, 누리 벗쟁이! 16대 15, 16대 15. 16대 15, 16대 15. 16대 15, 16대 15.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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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더 정치 같은데. 훨씬 더. 훨씬 더. 훨씬 더. 훨씬 더. 자자작. 콤비가. 역시 3번 달의 박스지 교육스킨에 효과가 있습니다. 콤비가 너무 잘 맞아. 물 좋고. 화살 파이팅! 우리 사람 좋고. 우리는 한 팀이야. 팀보다 더 위리한 개인옵니다. 샤워에 챌널지. 물 좋고 산 좋고 사람 좋은 동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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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아! 3점 1위입니다, 1점.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 만남 속에서는 누가 될지 되게, 누가 될지 되게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맞아. 왜냐면 형하고 제가 있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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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알아서 안 하는... 김민철! 정답기! 정답기!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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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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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상만 좋지 않습니까? 파이팅! 오디오 막, 관중적으로 오디오 다 다... 다 다... 썩은 거. 아, 뭐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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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열심히 hearts! 푹! وا아! 아, 오우! 안대아! 백두원 대우! 아, 흠십시오! 백두원 대우, 백두원 nuestra... 백두원 대우! точ의 제주! 백두원 대우! 백두원 대우! 백두원 대우! 백두원 대우! 백두원 대우! 백두원 대우! 작성해 주신 웨이브 잘한다 잘한다 이게 힐업팀과 이게 힐업팀과 일반인 실력이 나아.. 이런 셰프가 Vice 파이팅 파이팅 이게 랠리에다 자, wat!! 이 퍼! 스톱! 참하길 하겠다. 힘들면 힘들면 욕력해. 넓 pasa! wasting! RIA! replacement! 한 quedar 뿐!! 발 굽는 것과 끝까지 굽는 것과 발 굽음이 벗어. 몸이 둘러진 게 느끼지 않아. 엄청 이상한데. 하나 더. 하나 더.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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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두개 두개. 하나 더. 이 정도라는 그런. 파이팅. 파이팅. 형이 대단한 거야. 가슴 떨린다. 뭐든지 사랑이 있어야 커. 파이팅. 두스나 매치 파이팅. 두스면 2점이니까. 아니요. 그냥 세팅. 그냥 21점이 따면 우리가 이깁니다. 무조건 21점이 이렇게 돼요? 둘 수 없어요? 8번한데? 이나 보다. 어.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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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내놓고 있는 건 알아요. 정치 얘기했어요. 이런 것도 다 알고 있는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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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찬스다. 오. 아 너무. 1, 2, 3, 4, 3, 4. 3, 4, 3, 4. 3, 4, 4. 제일 밑에 채기로 20대 20. 고급입니다, 고급입니다. 고급입니다. 아아악! 아우 몰랐네 파이팅! 허술하네 파이팅! 파이팅! 아 나 나 나 나 나 나 염렴 알려요 염렴 알려도 이겨났네 아 나있네 쟤가 단식까지 뛰어야 돼요 단식까지 뛰어야 돼요? 네 쟤가 마지막 단식 5세트 4세트 파이팅! 파이팅! 집중 집중!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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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였다 몰였다 그래서 이게 벗어낸다 괜찮았다 지금 파이팅! 우리 천재 누리! 누리가 원래 머리가 좋아. 역시 운동도 머리가 좋은데 잘해. 이누리 파이팅! 아주 영리한 우리 영리한 이누리 선수. 거기서 동작을 펴고 봤지. 아무튼 뭔가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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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리 한건 느꼈어. 21 대 21.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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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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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리야 누리야 이건 역전을 하는게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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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